다음 친구 누가 뽑아볼까요? 안 뽑아본 친구. 지효! 지효. 지효. 지효가. 자. 투둥이는 히트곡만 100만 개. 솔직히 안무 다 기억해요라는 질문을 하죠. 기억하죠? 최근에도 투어를 돌아가지고. 맞아요. 그럼 안무 중에 가장 힘들었던 안무는 뭐예요? 댄스 나의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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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가 힘들죠. 느낌 살리기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 트와이스에서 가장 잘 어울렸던 안무라고 생각하는 곡은 또 어떤 거예요? 이번 신곡? 댄스. 댄스. 완전 방송 다 됐네. 아니 진짜. 그럼 가장 오래 걸렸던 곡은 외우기? 익히는 시간이 항상 이틀, 삼일 이렇게 밖에 없어요. 왜냐면 뮤비 직전에 막 이렇게 하고 저희가 바쁘니까. 아 이틀, 삼일만에 안무를 다 배워요? 일단 하루 첫날에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가지고 영상을 찍고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루 만에 돼? 근데 그게 진짜 미치겠어. 진짜. 그게 어떻게 돼? 그러면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추라고 하면 못 출 것 같은 곡이 뭔가요? 그러면 추라고 할 거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트와이스 빼줘야지. 안 깨있다. 안 깨있다. 아 그걸로 빼주고. 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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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추라고 할 거잖아. 아 몰라요. 몰라요. 랜덤 이렇게. 아 그건 몰라요. 타이틀곡은 다 할 수 있다. 타이틀곡은 다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자신감. 타이틀곡? 과연 안무 맛집 트와이스가 그 수많은 히트곡의 안무들을 전부 외우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번. 맞아요. 맞아요. 여자친구 투아를 했으니까. 아 투와이스는 당연히 다 아셔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트와이스 믿어요. 트와이스 믿습니다. 뭔가 있는데.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동투까지 끝나고 왔고. 네. 타이틀곡만큼은. 자신있다. 안무가 자신있다. 아 그럼요. 우리가 트와이스다. 그래서 우리 1주년 특집을 맞이해서 트와이스와 함께 새 코너를 진행해 볼 거에요. 너무 재밌겠죠? 타이틀 어린 친구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런 코너인데 저희 때는 굉장히 스타들만 나간다는 쟁단노래방을 이제 제작진이 Bill方面 방식으로 간단합니다.гов south 다 추는 게 아니고요, 춤을. 앞에 부자가 있죠? 불 들어오시는 분만 춤을 춰. 우와, 재밌겠다. 아, 왕국입니다. 아, 왕국입니다, 왕국. 악심이 있으니까. 릴레이니까. 근데 혹시 그러면은 네, 질문이 많네요. 네, 불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췄어요. 그냥 너무 잘 춰요. 아, 너무 잘 춘다. 그것까지 생각하는데 너무 잘 춰. 너무 잘 추면 우리 제작진이 아, 저 정도면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하지만 우리 제작진은 부자와 여러분들의 동선만 볼 거라는 거. 나 정모더집니다, 최츠로 할까? 어. 일단 그렇게 한 번 써볼까요? 어디부터 나아죠? 여기요. 아, 1이겠죠? 그리고 아니네.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왕국 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안 아플 것 같아. 그리고 이 코너가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면 레귤러 코너가 됩니다. 되는 거죠. 예. 많은 아이돌분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그럼 이제 그 스타트를 트와이스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한 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네. 이거 한 번에 성공하면 뭐 있나요? 한 번에 성공하면? 있죠. 정연님한테 제가 약속했던 제 사비로 어. 오케이. 오케이. 알 막 찔러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만 해야 돼? 네. 주영이! 네. 알아 들으셨어요? 네. 오케이. 말 할 수 있어. 인철이가 무슨 얘기하자 해요? 이거로 해야 되나? 자, 가봅니다. 일단 가봅니다. 네. 하나 둘 셋. 다행이다. 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번호만 잘 보세요. 네. 음악 주세요. 이거 긴장된다. 주희가 너무 참덕스럽게. 이거 긴장된다. 야! 여기 어디 갔어? 주희! 주희야! 하나 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 들었는데 방금 더 까먹었어요. 불 들어오면! 9번에 불 들어오면 일하는 거예요. 음악! 아 너무 웃겨. 자 1번. 불 들어오면 말이야. 죄송해. 2번. 잘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무 웃겨. 수석은 0round. büy Woollong 손방ыш anyway 공구 증ering 이서리감 어떡해! 보고해줘! 보고해줘! 민혁, 보고해줘! 이것만 봐, 이것만. 나 카메라 보고 열심히 치고 있었어. 껐다 켜놨다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음악 주세요! 자, 아침이. 이 묘한 긴장감 뭐죠? How we go, 매일 가만 안 두죠. 내가 넌 예쁘죠. 나 때보다 다 예쁘죠. 언니 웃고 있어도, 빨간 반응인 거죠. 자, 왕곡입니다, 왕곡.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싫어, 하지? 1, 2, 1. 1, 2, 1, 2, 1! 너무 많이 가르쳐야 돼. 1, 2, 2, 1! 너 봤어, 나 여기까지 봤어. 아, 내려오도 안 내려와. 1, 2, 1! 아, 1, 2, 1! 2, 2, 1! 나 봤잖아! 나 봤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했어야지! 들어왔어요! 나 보고 있었어! 내가 안 했으면 네가 열심히 했어! 내가 틀렸어? 뭔 소리야! 너도 틀린 거잖아! 틀린 거잖아! 언니들! 자 1,2번 불 들어왔잖아요! 자기 번호만 보자! 우리 번호 한번 보자! 지금 저희가 남아있는 코너를 봤을 때는 왕국보다는 1절만 성공하는 걸로 제가 가겠습니다! 1절만!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파이팅! 떨려! 나 뭐지? 자리 한 번 바꿀게요! 자! 자리 한 번씩 바꿀게요! 자! 자리 한 번 바꿀게요! 한 번 바뀌는 게 낫지 않아요? 나 바꿀게요! 신선하게! 뭐 어쩌면 상관은 없잖아! 나도 못하시면 상관없어! 그리고 어디에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2번! 나 몇 번! 나 7번! 상관없어요! 잠깐만! 9,8,7,6,6,6! 오케이! 4! 자 이제 두 번째 곡! Dance the night awaited! Dance the night! Dance the night! 이것도 1절만 성공하면 성공해요! 1절만 성공! 네! 한 번에 성공하면 소고기 5kg! 오! 잡니다! 근데 너무 다 좋은데 조금 웃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밝게! 아니 이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음악 주세요!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 잠깐만요! 앉아줬다가 다시 말해서 맞서 하려는 건가요? 근데 제가 우름이 주술했어서 무릎이 저거 안 좋아해요 내 끝까지 안 좋아해요 만원 안 좋아하면 아셔도 되거든요 자기야 한 번 벗어도 담당이 나 너무 다르다 귀엽다 어 뭐했어? 아 뭐했어? 이렇게 안 들려다가 제작진이 이걸 틀렸다고 하잖아요 제가 너무 본인 스스로 당황하는 것도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연기 좋았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하면 또 모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갈게요 음악 주세요 매번 다른 건 무슨 뜻인가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You and me in the moonlight 아아 재미 일어나야죠? 아니죠? 아 이구나 2, 3번 같이 재미있다 경고 쓰면서 할게요 자, 웃으면서 1번 굽어 1번 굽어 1번 굽어 1, 2, 3, let's go 1번 굽어 1, 2, 3, let's go 1, 2, 3, let's go 좋습니다. 속의 상구를 갑니다. 다 왔어, 다 왔어. 음악 주세요! 좋습니다. 지효야 너무 긴장한 거 아니네? 5번 오빠 친구들! 7, 8번. 좋아요! 좋습니다! 네, it's good. If you wanna have some fun, 짭짤한 공기처럼 If you wanna have some fun, 짭짤한 공기처럼 그 순간에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 마 1, 2, 3, let's go 1, 2, 3, let's go 처음으로 날아갈 때 춤추러다 해 Let's dance the night away Let's dance the night away Let's dance the night away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아! 오케이! 자 성공! 자 쟁반 댄스방! 처음으로 해봤는데 쟁반 댄스방이에요. 쟁반 댄스방입니다. 쟁반 댄스방의 첫 성공의 주인공은 바로 트와이스입니다!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른 그룹들한테 좀 해봐도 될까요? 해버려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희가 이 코너를 그러면 대외적으로 트와이스 게임이라고 해요. 트와이스 게임. 네.